그거 맞죠? 메롱인가 헤롱인가 제롱인가 막 이렇게 놀리시는데 선입견의 수혜자다 병 주고 약 주고 MC가 다 해주는구나 무조건 무조건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재욱입니다 하지만 부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신인 트로트 가수 김재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Q. 김재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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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롱은? 그냥 사실 이름 김재욱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연예계에 들어와서 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너무 흔한 이름 그리고 기억에 잘 안 남는 이름 이런 느낌이 있었고 신인 때부터 제니퍼라든가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이름 김재욱보다 제니퍼 납득이 일출이 이렇게들 기억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캐릭터 인생으로 살았던 개그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캐릭터를 기억해 주시니까 더욱더 쉽게 다가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개그와 노래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지망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재롱 잔치 보듯이 저를 보면 흐뭇하게 웃는 개그 무대도 그렇고 노래도 신나게 해주면 그걸 보고 힐링받고 웃으시라고 아무 때나 재롱 한번 보자 야 김재롱이 너 재롱 한번 보자 하면 나타나자는 의미로 정했는데 진성 선생님께서 자꾸 메롱이라든가 해롱이라든가 이름을 놀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기억을 더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셔서 지금도 아마추어 국악 강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자꾸 흥얼거리던 노래들 따라 부르다 보니 좋아하게 된 거고 그걸 떠나서도 어릴 때 이제 유행하는 노래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 시대에 같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거 같고요 노래방 가도 일반 가요나 랩도 부르긴 하지만 그런 거 부르다가 한 번쯤 분위기 살릴 때는 늘 트로트를 불렀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음악은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거 같고요 좀 더 특이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개그콘서트에서 써먹기에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개그만 아는 바보였어요 그래서 개그만 너무 하다 보니 다른 게 마음이 있었지만 하질 못했고 엄두도 못 냈던 거 같아요 제가 작사를 참여해서 거짓말쟁이라는 트로트 앨범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업자를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는 바람에 그 앨범이 무산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 회사에도 트로트 말 내고 싶다고 계속 말을 했었고 그리고 뭐 태진아 선생님 기획사에도 문을 두들려 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제 김재롱으로 뭔가 트로트 무대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섰어요 많은 분들이 트로트 대세니까 개그맨들도 행사 하나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저런 거 시작하는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되게 진정성 있게 김재롱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유를 핑계를 좀 대자면 그래도 2011년도 11월에 냈던 앨범도 있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마음에 있었는데 그냥 지금 트렌드인 트로트가 트렌드인 이 시기에 풀려서 그렇게 김재롱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떨어지면 너무 창피해서 음악 활동 트로트 활동 못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1라운드 붙고 지금 폐자 발전부터 쭉쭉 일단 4라운드까지 가고 있어서 너무 저도 좀 신기하고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로 운때가 있나 보구나 정말 얼떨결에 음반까지 내고 이렇게 이렇게 후르답답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지금 설레인다기보다 약간 정황이 없어요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진짜 이 길로 가라는 하늘의 뜻인가 그렇다면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본격적인 가수 활동으로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연습하고 많은 음악 듣고 그렇게 개그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트로트에 대한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예능에서의 개그맨의 선입견은 정말 코찔찔이 분장을 하고 이상한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나와도 개그맨이니까 예능에서 웃겨도 근데 아이돌 막 정말 꽃미녀 같은 아이돌들이 뭔가 코딱지 분장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요 너무 귀엽다 솔직하다 이렇게 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바보 분장을 해도 멘트가 정말 확 좋은 멘트가 나왔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개그맨은 저 정도는 해야지 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예능의 틈 속에서 멘트를 던져서 살아남아야 되는 공격적인 형태를 보여야 되는 그 바닥이 야 쉽지가 않구나 예능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살았었는데 트로트 쪽에 이쪽에 경연 프로그램에 저의 선입견은 에이 개그맨이 하면 얼마나라는 되게 낮은 선입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입견의 수혜자다 기대가 컸으면 예능처럼 컸으면 에이 저 정도는 개그맨이 해줘야지 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그맨이 그냥 또 나와서 노래 좀 하고 그냥 웃기고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저는 되게 진정성 있게 했거든요 개그맨이라 개그맨이라 연습실이 없어요 구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은 있어요 최근에 이 프로그램 하면서 나도 연습실 갖고 싶다 그래서 시간별 렌탈도 알아봤었고 월 렌탈도 알아보고 했는데 딱 개학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연습실까지 가질 실력인가 왜냐하면 혼자 연습해서 괜히 저의 수렁에 빠질까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연습실은 그냥 자동차 안이랑 이동 중에 차에서 큰소리로 부르는 거랑 집에서 부르다가 아이들이 아빠 그만해 그러면 안 하고요 왜냐하면 미스트트롯 오디션 보러 갔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모습이 오디션 보는 모습이 잠깐 프로그램에 짤방처럼 나갔었는데 창피하긴 했어요 떨어진 모습이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이스트롯 작가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하겠다 하고 싶다 그래서 노래 몇 곡을 선정해서 영상 찍어서 또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음에 함께 하시죠 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왜 두 곡 두 개 다 왜 제가 잘리게 된지를 모른 상태에서 아 정보대 하지 말라는 또 하늘의 뜻이었구나 저희 가면 너무 개그맨도 많고 하니까 내가 부각되기도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제가 미흡한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로트의 민족은 뭔가 뉴 트로트 퍼포먼스라든가 그 사람의 매력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리고 개그맨이 저 혼자여서 왠지 더 부각되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요 MBC를 싫어할 거라 그러진 않죠 방송국을 싫어하진 않아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프리랜서인데 제가 KBS 개그맨이지만 KBS만 나오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MBC가 다 해주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고 유튜브 채널이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이 언제쯤 오나 이런 게 올 일이 있을까 그냥 가슴 속에 묻고 사는 건데 만약에 그때 모습이 안 좋았으면 지금 모습이 좋으면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모습이 안 좋았다 방송 안 좋은 걸 보고 단면적인 어쨌든 그 모습을 믿어줬다면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어떤 거 믿고 어떤 거 안 믿는 건 좀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좀 힘들고 했었죠 이슈머리를 좀 해주셔서 솔루션이 있었으면 나아지는 모습이 빨리 담아줬으면 되는데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이슈로만 계속 빵빵빵 치니까 사실 중독 포기를 한 번 했었다가 다시 해달라고 해도 욕을 해서 그럼 몇 주만 더 보겠다 했는데도 이슈머리를 하다 보니 사실 이 인터뷰 하면서도 괜히 흙탕물이 될까 봐 방송을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은 또 MBC에서 새로 보이는 모습으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인생사가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하고 있어서 그냥 그래서 노래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인생 한방 한방에 올려나 보다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잘 정했나 보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좋은 날 있겠지 하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또 연습하고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김재롱의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trzeba Draper 아 아 아 ively